내가 당신 곁에서 손을 잡아줄게요 런너님들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눈치채셨나요? 추억의 테이지 런너 OST 매우 매우 아름답고 환상적인 나라가 이번 오나의 기사님 업데이트를 키우면서 새롭게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우와 새롭게 탄생한 OST를 불러줄 런너님들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노래만큼은 자신있다고 하는 런너님들 영상만큼은 자신있다는 런너님들 지금 바로 테이지 싱어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엄청나게 큰 부상도 기대하셔도 좋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테이지 싱어 이벤트에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